안녕하세요 또 다른 놀이터 한바퀴를 둘러왔어요 우리 손자는 지가 가자는대로 가야지 안가면은 뒤집어져요 어우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너 누구야? 응? 어우 잘한다 날라다닌다 우리 손주가 17개월까지 못 걸었다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잘 다녀요 아 잘한다 야 이제 푸르른 완전 봄이네 오예 네 오르막이라서 힘드네 큰 저택이네 집이 축구하러 많이 나왔네 따뜻하니까 축구하러 많이 나왔네 예쁘게 조경을 해놨네 이런식으로 계단 논으로 계단식으로 나중에 예쁘게 한번 놀러가야지 나중에 예쁘게 해가 한번 놀러와야지 산 이승에 빈칼을 많이 심어놨네 삼키 속에 빈칼을 많이 심어놨네 한글자막 by 한효정